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선거 승리의 공식을 잊은 채 승자의 저조에 걸려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치립니다. 또는 경쟁을 합니다. 승리를 해요. 그런데 승리 와중에 굉장히 격하게 승리의 비용을 지불하는 바람에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걸 승자의 저조가 봅니다. 곳곳에서 친명그룹에 대한 친문 세력의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혁신공청과는 다른 분열과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목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의 저조를 막지 못한다면 나는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로레짐 체인지, 즉 체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은 친명행제, 비명행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과 승자의 저주로 잡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재명과 승자의 저주라는 주제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자 문화일보에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는 통합과 혁신을 토대로 해서 약점을 극복하고 중도를 확장해 나가는 끊임없는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 밀실공천 또 비선공천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그룹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랄까요? 분열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선거 승리의 공식을 잊은 채 승자의 저주에 걸려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승자의 저주가 뭐냐? 여러분과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면 Winners Curse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을 치립니다. 또는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요. 그런데 승리 와중에 굉장히 격하게 승리의 비용을 지불하는 바람에 스스로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카루스 패러덕스, 이카루스의 역설 그리고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는데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죠. 너무 날개를 달아서 승리의 날개를 달아서 너무 높이 날다가 태양에 녹아 떨어져 내려갔다. 그래서 결국 승리의 수단이 패배의 길을 마련해 준다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피로스의 승리도 비슷한 겁니다. 피로스는 그리스의 장군인데 전쟁을 너무 치르다 보니까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피폐해져서 나중에는 패배의 길로 들어간 장군 이름이죠.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 승자의 저주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제가 쓴 정치카페 간단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얻었다. 수도권의 경우 121석 가운데 100석가량이 민주당의 영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친문구주류와 이를 빼앗으려는 친명, 신주류 간의 집안사항이 본선보다 치열할 정도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 그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가장 큰 주인이 바로 그 당의 내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재명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된 선거제도에 대해서 병립형을 택하지 않고 연동형, 준연동형을 택하면서 민주당의 몫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말하자면 다른 시민사회, 다른 군소정당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들을 많이 국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국회의석은 지금 소위 옛날에 친문진영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이게 몫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제 내전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시 정치가표를 보시면요. 지금 민주당 공천에는 세 가지의 논란이 있다. 첫 번째 밀실 사천. 두 번째 명심. 이재명이 의중입니다. 명심 개입. 세 번째는 공천 불복. 이재명과 친명인사들이 심야해 이 대표의 의원회관 방 818호 시립니다. 여기에 모여서 현역 의원 낙천자 명단을 추리는 컷오프 회의를 했다고 알려지면서다. 컷오프 도마 위에 오른 인물은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이런 인문들인데 전부 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아니 너희들이 뭔데 공천관리위원회 정치적인 시스템 공천을 한다며 그런데 당의 공천기구에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너희들 친한 의원들 불러보아 거기서 컷오프 논의를 해. 너희들이 뭔데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더 큰 건 이거죠. 야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컷오프가 되면 이재명이 더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는 뭐냐면 지나가는 행위를 낙취해서 자기 침대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 행인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그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였다 하는 악당이에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재명의 공천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컷오프 하려면 네가 먼저 컷오프 당해야지. 왜 우리 모두? 이런 얘기.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10월 11일, 10.10일 보궐선거 때 이재명이 민주당이 17%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죠. 압승을 했습니다.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번 4월 22대 총선의 축도, 축소된 지도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정도 중요했어요. 당에서는 당장 승리의 자만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승자의 저주니까요.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당일.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소한 회술입니다. 한때 집권당이란 민주당에 안일했음과 치열하지 못했음과 부족함을 다시 한 번 성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쓴 정치카페 다시 한 번 볼까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어요. 반짝 효과에 취해서 당내에서 200석 압승론이 행행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 공천지도부가 찐명 대거 국회 진입 작전에 몰두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받거나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줄줄이 반발하고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20일 사선 출신의 현직 국회 부의장의 친문재인 그룹으로 평가되는 김영주 의원 영등포 갑입니다. 서울 영등포 갑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인데 의원이 어저께 당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 이렇게 의정활동이 엉망이니까 출마하지 마세요. 이런 불출마 압박이거든요. 여기에 모멸감을 느낀다. 나를 반문으로 몰아세워서 이렇게 나를 모멸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광주 서갑의 송갑석 의원 그리고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의원 그리고 인천 부평물의 홍영표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이런 현역 의원들도 똑같이 반발을 했는데 이들은 지역구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현역 의원은 이름은 빼고 친명, 친이재명, 찐명 인사들의 이름만 올린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현역 의원의 이름을 뺀 여론조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돌린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확히는 2013년에 시로부터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기관이다라고 하는 게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원칙과 상식 소속 3인 현역 의원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탈당해서 지금 제3대 신당 차려서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전병원 전 의원, 그리고 또 3선, 역시 3선 의원인데 유승희 전 의원, 다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탈당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친명 그룹에 대한 친문 세력의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혁신공청과는 다른 분열과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곳곳은 목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카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향배를 결정할 4개의 시나리오는 첫 번째, 여야가 혁신경쟁을 벌이는 것. 두 번째, 여당은 혁신하고 야당은 퇴행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 여당은 퇴행하고 야당은 혁신하는 것. 네 번째, 여야가 같이 퇴행하는 것.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은 혁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혁신까지는 아니고요. 여당도 지금 공천자범이 터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비교 효과라고 그럴까? 민주당보다는 덜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여당은 큰 자범 없이 가는데 야당은 퇴행하는 길, 이번 시나리오에 가까운 거죠. 그럼 향후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문명 충돌, 친문과 친명 간의 충돌의 정점이 임종석 의원의 거취와 달려있다고 봅니다.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신청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재선 의원을 했던 사람, 어떤 정치적 거물입니다.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양산 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그래도 우리 임종석만큼은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던 그 인물.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친문과 친명 간의 문명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큰 잡음 없이 비교적 그나마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30% 초반대로 걸쳐 있었는데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안 좋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에 큰 기대를 갖지 않게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잡음 없이 나니까 조금 말하자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는데 올라가? 더 말하자면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의도치 않은 선물과 같은 기저효과까지 한동훈의 여당이 누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치카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지중해 재해권을 장악했던 한리발 장군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지금의 튜니지 지역의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한리발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리뷰스라고는 당시 사과가 쓴 로마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리발은 로마와의 마지막 전쟁 포에니 전쟁인데요. 3차 전쟁을 앞두고 예언 같은 말을 내뱉는다. 어떻게 말했냐면 강대국이 언제까지 계속 평화오를 수는 없다. 국외의 적이 없다 해도 국내의 적을 갖기 때문이다. 얼마 뒤 한리발은 조국 카르타고의 내분으로 참패합니다. 대한민국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도 바로 한리발 같은 승자의 저주에 맞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천의 내전이 확산되고 그래서 중조층과 지지층의 이탈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지도력은 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를 막지 못한다면 나는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로레짐 체인지 즉 체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벌써 민주당 의원들이 가입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이재명 대표는 이선 후퇴하라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쓴 정치카페 댓글 중에 참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이번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아수라의 공천 얘기를 하면서 아수라가 뭐냐면 여러분 영화인데요. 여기서 지방의 시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비리와 비위로 가득 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참혹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아수라의 비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라의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개인사자 사천이고 죽을사자 사천이다. 이재명이 마주한 승자의 저주가 과연 개인사자 사천으로 끝나서 죽을사자 사천으로 이어질지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은 친명행제 비명행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친명행사로 내려주십시오. 그 아수엘으로도 성 attacks. 그 아수엘으로도 성 finish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